의정부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3일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소광당은 사회복지사 회원들로 꽉 차 있습니다. 협회 정기총회가 있는 날입니다. 사회복지사의 선서를 시작된 총회의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 인사는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. 의정부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해 정명시 의원의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복지사의 지위 향상,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회원들은 결산, 예산을 검토하며 의정부시 사회복지 현장의 개선과 대상자들의 행복, 그와 더불어 복지사의 행복을 지원할 수 있는 협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훈선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연장 ynth